여러분, 저희 올드스타가 여러분을 위해서 새로운 시도를 해볼까 합니다. 왜 저희가 입버릇처럼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거짓말처럼 흘러온 게 있거든요. 뭐냐면 기회가 되면 직접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타들을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모습을 담아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죠. 저희가 드디어 첫 시도랍니다. 그 주인공은 바로 국민가수예요. 저희가 국민가수 탑3, 박찬근, 김동연, 이쏠로몬을 직접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또 한 명, 제 개인적인 원픽,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병찬 군도 함께 만날까 해요. 그런데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됩니다. 여러분이 궁금한 걸 댓글로 남겨주세요. 저희가 대신 물어보고 대신 답변을 들어드리겠습니다. 이건 생각지도 못했던 와 진짜 번뜩이는 질문이다 하면 저희가 해당 스타에게 이건 아이디 땡땡님이 한 질문이다라고 정확히 전달까지 하면서 그 답변을 받아보겠습니다. 지금 바로 질문 올려주세요.